부여군 장암면과 석선면을 잇는 1.1km 길이에 갇힌 금강대교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됩니다. 금강대교 건설은 사업비 300억 원으로 충남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됐으며 부여군은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금강대교는 4대강 사업 당시 검토됐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미뤄졌는데 장암면과 석선면이 교량으로 연결되면 이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됩니다. 현재 40분 걸리는 시간이 5분으로 단축돼 농산물 수송과 백마강 국가정원사업 추진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